감사합니다. 저희 고기 하나 준비 됐는데요. 사실은 저희 지난 토요일 오후 5시 40분에 저희 총무님이 잠이셨습니다. 강도 안 오셨는데 발견한 지 한 두 달 정도에 그냥 급하게 가셨어요. 그래서 이 마지막 일교성을 총무님이 정말 영원에서 투명하시는 분을 보시듯 참 좋으신 주님. 여러분 순서지에 저희가 가사를 집어넣습니다. 순서지 보시면 거기 속지가 하나 있을 텐데요. 참 좋으신 주님. 저희가 이렇게 한 절을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 받으셨죠? 그러면 저희 같이 음악회를 마무리하고 저희 노래를 부르고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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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cilа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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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t2 세상 주 하나님 기다려 주의 인도하신 사랑 받게 하시며 주의 사랑 받게 하시며 삶의 하소서 주 하나님 기다려 주의 인도하신 하나님 기다려 주의 인도하신 하나님 기다려 주의 인도하신 하나님 기다려 주의 인도하신 아멘 아멘 아멘